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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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윤지야 거꾸로 뭐가 거꾸로야? 아니아니아니 이렇게 찍어야지 오빠 뭐야? 난 UFO 아끼소아빵 아끼소아빵 가루비과자 칼비야 칼루비 어제 아끼소아빵 먹고 오늘 아끼소아빵 먹네 아직 먹으면 방구냄새가 지독하겠어 이거? 이거 마 이거 빵 열으니까 병원에 생겼네 내 입냄피일지도 몰라 빵 빵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폭력적인 비주얼 이게 맛있어? 짜장면이 안에 있어 그거 어때? 이건 밀가루에 밀가루가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해 빵에 이런 걸 넣을 생각하지? 찌개 아니야 불이 넘는다? 잔치국수빵 어때? 비빔국수빵? 그래 비빔국수빵 그래 비빔국수빵 나 좋아해 얇게 조각빵 그래? 응 개짱 진짜? 응 좀 짜게 생긴 했어 저 정신에 번쩍 뜯은 짬이야 그래? 응 아침 메뉴로 아주 좋아 아.. 금방 공주가 공주가 도착 8시 고eri에 2분이라 나고, 카드카 벤까지도 오고, 카드카 벤까지 제가 갔어요. 감사합니다. 아, 남편을 가고있어요? 카드카 벤까지? 카드카 벤까지 1시간이요. 1시간? 끊일까요? 1번 선 타래. 1번 선 타래, 1번 선. 스타이지 그러니까? 아냐? 몰라. 구간 극행이래. 모르겠어. 여기 그냥 그거 같아. 여기 엄청 많은 거 같아,노선이. 이게 급격맞아? 반행같은데? 원래돼요 몇개 통과하겠지? 여기 주택도 사이로 내리고 오늘 급한거 도네사랑 같은거 살이 뚫어봤어 어이 없어 짱구다 지금 몇분이야? 40분 40분? 괜찮아 아저씨가 느리지만 않다면 벌떼에서 돌아가는거 아니겠지? 아니야 침착해야돼 아니야 침착해야돼 빨리 빨리 완전 풀리스피 오 500개까지 올라갔어 아 돌아서 들어가야되는구나 우와 이 집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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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완전 부잣집같아 완전 부잣집같아 우와 저 앞에 있는 저한테 펴달라고 그러잖아 너 빨리 친해져 전략적으로 친해지란 말이야 우와 멋있다 맛있다 여기 뭐 어디다 붙여 포할라 안가리게 하려고 포할라야 이거? 포할라 아니야? 곰돌이씨 곰돌이야? 샌실도 부르기 센스는 친다 양산 불러줘 여기 앉아있어 이쪽은 삭카 코트 여기가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요 여기가 일반에서 공연을 하는데요 일반의 출신은 공연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일하는 날의 도둑일과 座客クラブが練習場として使用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これぐらいの広さがあるということを是非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座客クラブが座っている箇所です。 湿っていて滑りやすい箇所がございます。 足元には十分気を付けて降りてきてください。 またここから階段の… 座客クラブを見ると、 여기 색이 다른거면 여기까지 물이 차서 그런거겠지? 여기 딱 위에는 색이 닿잖아 그런데 보통 여기까지 차는데? 그치? 이제 50미터라고? 응 밑으로 50미터 여기는 위에 3분의 1밖에 안된대 아 나 저 안을 구경하고 싶어서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가게 하는건 저거는 더 비싼 요금제 되면 가는거 아니야? 응 저 다른 투어 있어 근데 저거 그거더라구 저 위에 올라가는 그 투어가 있었는데 어 막았더라 날짜가 달라 잘하잖아 우와 오늘 투어는 이것만 보는거야? 오늘 투어는 여기만 보고 끝나는거야 여기 2만원이나요? 응 한사람당 만원 또 빠른 재밌다 시원해 나가기 시작 그치 시원해 한여름인데 한여름이 아니야 겨울은 너무 따뜻한가 추워 따뜻할거 같은데 오오 오오 살아있는거 음 오, 새우 같은 것도 들어간다. 3cm로 막아놔서 살아있는 거 거기서 다 막히는데 조그마한 새우나 물고 같은 거 갖고 놔드려요. 지금 글자 쓰면 좋아. 오, 뭐야? 신기해. 오, 대박. 오, 대박. 방송국 같아. 우와. 그치? 짱이야. 너무 신기해. 오, 대박. 오, 대박. 좀 더 못한거죠 여기가 뭐.. 처음이다 무조건 타이핑크가 상태되나 아멘 아멘 그래? 짱구의 소시 덥구만 아까 거긴데 이거? 그래? 반대로 해서 찍어 이런 거 또 깔끔하게 찍어야지 예쁘지? 오 깔끔하게 찍혔다 아주 깔끔하게 찍혔는데? 살짝 영어 아니야 잘 찍혔어 살짝 이혼하잖아 이 정도면 뭐 재밌었어? 돌아가려면 이제 찍고 있다 근데 이거를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면 진짜 재미없겠다 안내상에 다 일본어야 가지고 영어가 없어서 근데 여기 쓰여있었어 아 그래? 풍력을 알아드리고 와야 한다 아 그래? 다행이네 난 윤희지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갔다 오는구먼 15분? 맞지? 응 아니요 솔직히 모르니까 물어봐 그럼 이건 뭐야? 투 미나미 사쿠라이스테이션 우리 이거 차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게 내 생각엔 15분에 출발해서 30분에 도착한다는 소리야? 그런 거 아닐까? 150엔? 1000원 100엔? 응 우리 10배는 더 내고 왔는데 그니까 아사쿠사 신사 찍으면 되나? 아니면 아사쿠사역을 아사쿠사에 내려서 그 밥 먹고 역 근처에서 아사쿠사에 키마에 여기인가? 응? 아사쿠사에 키마에? 응 아사쿠사가 있고 아사쿠사에 키마에가 있는 거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내리는 거 아사쿠사에 키마에 너 웃긴 게 뭔지 알아? 왜? 아사쿠사역이랑 아사쿠사역 앞역역 역 앞역역? 어 직역하면 아사쿠사에 키마에 아사쿠사역 앞역 그지같이 돼있네? 아무튼 아사쿠사에 키마에를 가는 거지? 응 역 앞역 아사쿠사역 앞역 일본인들도 이름 특이하다고 생각하겠네? 네 아사쿠사 우와아아아아아아아 ㅎㅎ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안돼 온 일이 아주 제대로 돼있구만 파인애플은 맛있어. 파인애플은 여기 있어. 그래? 두 장에 있어가지고. 나 약간 스크류바 같은 거 먹고 싶은데 그런 건 없나? 파인애플. 파인애플 그거 먹을래. 이거 맛있어. 이거 많이 먹어본 맛인데. 이거? 많이 먹어본 맛인데. 너 입까지면 파인애플 냄새 난다. 파인애플 그거 맛있어. 안 먹어? 어? 식감이 특이해. 그래? 식감이 0.3%의 젤라틴이 들어가 있는 기분이야.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파인애플이 시원하네. survival. ussian이죠. become Her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Reporting on was a small fish drink and Mota. 앉아서 우리가 먹으면서 팔 오지 마세요. 여기 한班지가. 아니 운전사까지 먹는데? 아까 여기에 어떤 가족들이 앉아 있었어. 신기하다. 여기 앉아가고 싶어. 라운지도 있어. 프리미엄. 좋네. 우와. 샤워한다. 재밌겠다. 어? 몰라. 어? 몰라. 샤워한다. 남편. 앉아있는 사람들 눈치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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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소파 있다고요. 여기 방면에. 그래? 우와. 눈치 봐. 완전 철도 박수간데. 어? 시원하다. 살 것 같아. 이거 딸 아니야? 응. 10만원. 아. 아. 스페셜. 아. 불 끄는 건가? 아니. 계속 계속 켜져있을까? 왜? 이렇게 먹는 거야? 응. 원정이라고 그랬어. 원래 이렇게 약간 축축한 상태에서 먹어? 응. 왜? 자. 좀 버텨. 어설퍼. 으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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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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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코로나! 야 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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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뚝 막아 뚝 막아 나쁜 예 진짜 기회 실패 흐흐흐흫 흐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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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흫 어쩌고 가지고 억지로 지금 해 준 거 아니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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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거 같아 이제? 된 거 같아 완벽한 토사물이 됐어 저그 같아 저그 맛있어 여기도 맛있어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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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ime 오 오 오 오케이 능히 미신이지. 아, 미신? 응. 만약 몇 개 넘어? 아, 먹기가 좋지 않는데 왜 면면 먹기 해야지. 나약하고만. 아, 미신? 내가 그때 뵙고있어 못했어. 너가 그냥 그리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멘, 아, 미신. 아멘, 어디 아세요? 아멘. 감사합니다.